자 오늘은 그림 엽서가 도착했어요 저희가 공연 때 받은 건데 이걸로 저희가 너와 함께 앨범 커버를 하려고 하니까 조심해서 잘 골라주세요 감사합니다 그 때 팔순까지 가자 주름살 주름살 이렇게 이마에 주름살이 이렇게 표현이 되어있습니다 위에 아 이거 이거 전기 아 이거 우리 스토브 아닌가 가스렌지 가스렌지 정도 수준인 것 같아요 주로 이렇게 텍스처가 많아요 그림 엽서에 그림 뭐 이렇게 하트도 있네요 귀여운 하트 상자 선물상자 이게 근데 사실 진짜 어려운 거 알죠 선 간결하게 하나하나로 모든 걸 표현을 했어요 요즘 되게 유행하는 스타일이에요 이게 요즘 현대 뮤직으로 유행하는 스타일 요즘 이런 작품을 루그루 박물관 너무 많이 볼 수 있어요 그냥 해본 소리고요 루그루 박물관에 저런 작품이 없죠 해피 기프트 데이 이렇게 상자 기프트의 공식 로고를 이렇게 그려주셨어요 이렇게 이쁜 하트들이 있어요 하트들이 되게 많아요 오 생일 케이크 그려주셨어요 귀여워 좋습니다 하트가 되게 많아요 지금 이쁜 하트들이 되게 많거든요 기프트 하트 요런 하트들 너무 귀엽잖아요 형은 좋아하는 표정 아 요 표정 제 약간 여기서 이빨까지 보이면 시그니처 이모티콘이 나올 것 같은데 이런 이모티콘들도 살리면 좋을 것 같아요 드디어 그림이 나왔어요 오오오 저희 쓰리데이즈의 공식 그림이었어요 저의 그림을 이렇게 또 그려주셨네요 멋진 포칼콘도 이렇게 쓰고 아주 좋은 것 같아요 오 케이크 글씨 너무 Messina 하트 이모티콘 귀여운거 들 많아요 오 그림 무슨 케이크 2단 케이크 이렇게 진심으로 축하해요 그리고 옆에 있는 별 이런 텍스쳐들도 상당히 지금 귀엽거든요 이런거 그림은 하트 그림은 하트가 있어요 그림은 하트 하트가 상당히 많아서 지금 하트 주혜경 머리도 오늘 하트인데 하트머리입니다 여기도 하트 기프트 3데이즈의 그 이모티콘 그림을 이렇게 또 그려주네요 이렇게 완벽 오 선물상자 그림이 있어요 그림 이분 잘 그리시는 분이에요 딱 보는 오 잘 그리시는 분이군요 기프트 생일파티 폭죽 있고 불 불타오르기 요게 선물상자 그래서 선물상자와 이렇게 그림을 이렇게 좀 남겨주셨습니다 오 여기도 그림 있어요 왕관 오 이런거 아주 멋스럽습니다 글이 진짜 이쁘다 오 이거는 선물상자와 하트 선물상자들이 되게 많네요 선물상자들이 많아요 기프트 귀여운데요 이거는 요렇게 간소화되어 있는 기프트 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하트 오 이 하트도 되게 귀여워요 나이키 느낌 어 나이키 느낌 약간 공격적인 느낌 문에 걸어놓거나 하는 그런 장식 이런 아주 멋있는 텍스처 장식들 텍스처 장식들이 있고요 지금 아 이거 정말 귀여운 진짜 귀여워요 이거 올해도 자주 봐요 사랑해요 하트 하면서 이 하트와 토끼 토끼 이렇게 볼이 빵빵한 토끼가 진짜 귀엽거든요 이거 3주년 생일 하트와 귀여운 이모티콘이 있습니다 이거는 강아지 여기 빵 끼고 있는데요 응 아 꼬리인가 제가 봤을 때 꼬리에요 이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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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강아지 꼬리에요 강아지 꼬리 이 강아지가 너무 귀여워요 요즘 이 강아지가 너무 여기 강아지가 너무 앙 이라고 하면서 지금 열심히 짚는 아주 귀여운 이모티콘 토끼 이모티콘 지금 상당히 귀엽고요 지금 하트가 굉장히 막히네요 하트가 하트만 놓아가지고 해도 지금 거의 여러분들 아주 이쁠 것 같아요 응 오 미소년이다 오 이렇게 제 볼살까지 이렇게 이렇게 제 볼살까지 이렇게 예쁘게 표현을 해주셨어요 빵빵하게 귀여워 오 아주 큰 선물상자가 도착했어요 선물상자 이쁜 선물상자 하하하하 이거 너무 귀여워 이거 너무 귀여워 이거 잠깐만 이 쥐 너무 귀여워요 이거 쥐 이거 너무 귀여워 쥐 살리고 싶은데 쥐? 이거 진짜 잘했다 이거 네? 아 이건 제가 한 거잖아요 이거는 제가 한 거 형우가 한 거 형우가 진짜 잘하네요 형우가 한 그림 엽서 아 이거 진짜 매그리셨다 엄청난데요 지금 상당합니다 오 이거 상당한데요 이거 상당합니다 바로 제 그림입니다 네 바로 기병이 형 그림인데요 기프트 2020년 상당히 러프하네요 지 나와 함께 기프트 파이팅 가자 하고 여기 제가 좋아하는 동물들을 그려봤습니다 네 하루 이게 강아지 귀여운 거 있어요 비종으로 추정되는 그런 강아지가 말티즈 말티즈 아닌 비종일 거 같은데 예 여러분들 이렇게 저희가 기프트 이 쓰리 데이즈 생일 파티에 그림 엽서를 받은 걸 이렇게 다 모아가지고 하나 하나 다 읽어봤는데 정말 진심어린 저희에 위한 이런 감동 코멘트들을 달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가 이거를 이런 깨알 하트들 이런 강아지 이런 텍스처들을 모아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보답할 수 있는 그런 아주 예쁜 앨범 아트 앨범 아트 만들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안녕 안녕